네, 안녕하세요. 저는 9살 춤을 사랑하는 나은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하은이의 유정친구 얼짱공주 추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제가 갔다 왔는데요. 연예인 언니오빠들과 다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죠. 누가 제일 좋던가요? 당연히 방탄이죠. BTS. 잘생겼고요. 남자 부부 춤을 출 때 방탄 오빠가 무대 뒤에 공연하러 가서 그때야 너무 아쉬웠어요. 그리고 트와이스 언니들의 산 언니도 멋졌어요. 그때 트와이스 언니들이 시상에 뽑혀서 제가 꽃다발을 드렸는데 정연언니와 나연언니가 저를 안아줄 때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. 나연아 TV에서 나온 자기 모습 봤나요? 아니요.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? 네. 그럼 우리가 보여줄 테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? 네. 나연 나연! 와, 가위바위빵! 나로 말할 것 와 가위빵 아 너무 부끄러워 오 사나 언니 모험 언니 슛 이거 알아요 이게 뭐 해야지 이거 진짜 웃겨 촣러 도착해 뜨거워 뜨거워 가신나 가신나 앙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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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컬